네 이어서 퇴직연금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. 시상은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. 퇴직연금 최우수상 수상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수상자이신 유경식 전문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1 대한민국 펀더워즈 퇴직연금 최우수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. 네 기념촬영 하겠습니다. 네 저 오늘 수상수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일단 퇴직연금 최우수상을 실행하게 돼서 일단 기쁘고요. 퇴직연금 쪽이 가입하시는 가입자분들에게도 대낭 소중한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대낭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. 그래서 특히 퇴직연금이 가입자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. 특히 퇴직연금 펀드를 통해서 수익률을 향상시켜서 가입자들의 노후 대비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